수능을 100일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수험생 응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카톡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뒤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 20개 학급을 선정해 과자 세트를 증정하고 개인 참여 60명에게는 음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에서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혀 올해 문항 패턴은 예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